리리 씨, 일요일에 뭐해요? 오후에 같이 쇼핑 갈래요? 미안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리리 씨, 교회에 다녀요?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 씨는 종교가 있어요? 부모님이 불교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그녀는 그녀는 한 번에 다녔어요. 그리고 있는 가치가 dump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가르쳐주시고 예쁜 Ging-N-N-C-A-M, 그럼 또 한 번 와봐요 이제 Beethoven, 몇 번이 보내고 도전하는 학생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똑같이 어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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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